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몬즈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몬즈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몬즈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리 리얼 스테킹 대표 마이클 유니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자, 일단 만났어요. 찬수 엄마 나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인 소개시켜줘 봐. 아, 쪼니 좋아 했단 말이에요. 쪼니 전업받아 받았어, 만났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 열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나하고 좀 맞는 부동산, 대화가 되는. 이게 아 하는데 어 할 필요는 없지만 아 하는데 어?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보면 대개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딴지 걸고 있는 사람이. 근데 경험상 볼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좀 안 맞는 사람하고 일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일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본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하고 말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이게 좀 코드가 요즘에 그런 말은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자, 그러면 부동산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열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자, 지금 이 시장에서 몇 년을 일하셨어요? 그게 좀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몇 건이나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내 전화를 받죠? 누가 연락해야 돼요? 네 번째. 당신과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점은? 다섯 번째.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거죠? 여섯 번째. 수수료. 수수료 얼마나? 일곱 번째.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가 또 그리고 만약에 파기하면 벌금이 있나요? 그런 거. 그리고 저와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가요? 아까 비슷한 것보다 조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손님한테 어떤 거를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어떤 답을 해드려야죠? 그런 거. 그리고 열 번째. 추천서를 써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 열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두 시간 정도나 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해볼게요. 첫 번째. How long have you been full-time a real estate agent in my market? 자, 문제가 뭐냐면은 full-time이에요. 저는 부동산업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full-time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난 그냥 뭐 part-time 해서 필요한 사람만 해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full-time을 하고 밥벌이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에서 한 9시 나와요. 제가 퇴근하는 게 대기 8시. 늦을 때는 새벽 1시에 퇴근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거를 part-time으로 일을 한다? 이게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요. part-time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part-time. 저는 이제 뭐 제가 좀 오래 했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뭐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많은 걸 아는 게 제가 알고 싶어서 뭐 한 것도 있지만 꼭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게 막 날아와요. 막 되게 많이 날아와요. 이메일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자, 옛날에 이제 부동산 폭동하고 폭락할 때 왜 나는 미리 알고 있었냐? 이메일로 다 날아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걸 막 읽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다른 장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뭐 이제 내가 뭐 외과의사야. 그럼 뭐 외과의사고 수술하다가 뭐 이메일 날아왔나? 이거 봐야 되나?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자문인이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뭐 이제 뭐 뭐 빌게이츠는 그만뒀구나. 거기 뭐 사장 안 하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어 이번에 건물 나와서 건물 한번 보러 갈까? 이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part-time은. 내가 뭘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일을 하게 되지 part-time은 안 되는 거예요. part-time과 full-time 이게 내가 뭐가 주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part-time 하게 되면은 그러한 많은 정보가 올 때 그거를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따라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part-time을 한다? 자 근데 그렇죠. 라이센스는 되게 쉬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센스는 2주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신 분은 2주 안에 다 따요. 근데 필요가 없으시니까 시간 날 때 그냥 놀고 노시면서 이제 천천히 하니까 그게 두 달, 세 달 걸리는 거지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2주 안에 다 따요. 90시간이니까 하루 10시간씩 9일이니까 9일이 더 필요할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한 2주에 3주 정도 4주를 절대로 못 넘어가요. 금방 따는 거예요. 따는 거는. 근데 문제는 그걸 practice 하는 거예요. exercise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지. 근데 그걸 part-time으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full-time으로 몇 년간 일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How many homes do you close each year?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0년 경력이 있대. full-time이래.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closing이 몇 개 했냐를 물어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아니까. 근데 거기다가 몇 개 클로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closing 한 거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이 클로징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내주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때 플로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불, 2만 불 짜리니까 컨디션도 얼마 안 되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섹션이 또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걸 보내주니까 이제 금방 나오죠. 거기 자기 이름들 다 있으니까. 근데 트랜섹션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내줄 까닭이 없어요. 있으면요. 저도 지금 만약에 당신 올해 클로징 한 거에서 보내주세요. 그냥 뚝 보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못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라이센스 딴지가 20년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클로징 된 게 20개면 그 사람은 1년에 하나씩 있는 거고 경험이 있다고 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됐죠. 몇 년 동안 했고 몇 개나 클로징을 하는지 Question No.3 Who would be my primary point of contact?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전화 오게 되면 뭘 물어봐요.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하고 물어보셔야 되냐면 미묘한 문제여서 제가 그분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 원하지 않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전화는 받잖아요. 내가. 난 전화 받아요. 부동산 중개인 중에 전화 안 받은 사람 많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 중개인은 누가 전화 안 받냐 아니요. 전화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내가 받는 전화 중에 대개가 그런 거거든요. 전화 안 받아도 나한테 전화 안 돼. 정말 진짜 실제로 전화 안 받은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또 좀 덩치가 큰 사람들 회사에 자기 밑으로 한 열댓 명이 부동산 중개인 있고 다 액티브하게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을 소개 받으면 문제가 지가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을 줘. 나는 존을 소개 받았고 존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스미스 전화번호를 주는 거야. 스미스가 내가 너한테 일을 해 주겠대. 그건 아니지. 근데 만약에 나는 존을 소개 받았는데 존이 또 스미스하고 너 얘하고 일해 얘가 지금 잘해 줄 거야. 나이스 댄스 짜지면 이틀밖에 안 됐지만 똑똑한 애야. 그러면 난 그 사람은 일하고 싶지가 않죠. 프라이머리 컨택트가 누구인지가 저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question number four what qualities of certifications and your part from other agent 당신과 다른 부동산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300개 이상은 클로징 했으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업자 중에서 저보다 많이 해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개가 1년에 한 10개 정도 클로징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쇼셀 뱅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알아. 많이 해보니까 쌍꺼풀 수술이겠죠. 쌍꺼풀 수술을 두 번 해본 사람이랑 만 번 해본 사람이랑 실력이 같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라이센스가 무슨 일단은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이 있어요. 그 다음 다 멤버십이에요. CVA, 커머셜 그 다음에 노스웨스, MLS 그거는 이제 부동산 협회 이런 거고 여러 가지가 많아. 서티피테이트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게 많다고 해서 과연 똑똑하고 잘해봤을까? 그게 조금 이제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일단 서울대를 나왔어. 그러면 어 서울대 나왔어. 하바드 나왔어. 그러면 그게 배야. 일단은 이게. 그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졸업장 자격증이 있으면 똑똑하게 배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 바닥에서 서티피테이트를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썩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라이센스는 보세요. 부동산 라이센스만 해도 벌써 90시간 안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저는 내직은행 브로커 라이센스도 90시간 하는데 그냥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정적인 건 낫지 않아요. 하나 더. How will you help me sell and will buy a home and come to this market? 항상 come to this market 이니까 이 경쟁적인 이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잘 도와준다고. 이것도 뭐냐면 집을 사는 방법 파는 방법이 거의 20개 짧게 해봤자 20개고 많으면 50개 단계가 되는데 그걸 이제 만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단계를 다 설명한다는 게 그 설명하는 건 서너 시간 걸려요. 지금 제가 별거 아닌 거 얘기하는데도 벌써 50번 이상 내가 이걸 찍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많이 팔아보고 많이 사봤으면 그러면 그게 얘기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 파는 단계 steps how to buy steps how to sell 그게 50개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머릿속에 집을 산다 손이 딱 앉아있으면 그게 나와 톡톡톡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이 없으면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자 그냥 해드릴게 잘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 방법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못하고 잘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믿으세요. 내가 너를 왜 믿어?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니 나만 믿어 나 알잖아 내가 잘해줄게 걔 믿으면 안 돼요. 걔 사기꾼이야. 제가 실제로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다 어떤 친구가 형님 형님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생각했다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좀 친하게 됐어요. 도움도 많이 주고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사장님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 걔 알지 알죠. 걔 나보고 형님 연락이 안 돼. 당했네 알고보니까 그 친구는 필요하면 형님 형님 하고 필요한 게 끊어지면 연락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도 그랬대. 지한테도 필요하니까 맨날 전화하고 술 먹자 그러고 필요한 게 딱 자기들이 몇 번 당하고 나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당하고 나니까 힘들어진 거야. 못 도와드려 그러니까 연락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기 경험도 그렇고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 주위에서 형님 나만 믿어. 아 형님 나 못 믿어. 내가 알아서 줄게. 그 놈 믿으면 안 돼요.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나 믿으라는 사람치고 그 사람치고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믿으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자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윤사장님 믿어도 되겠죠? 제가 친동생 생각해보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 드리는 말씀이 저하고 피를 나누지 알았는데 어떻게 지경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믿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같이 일을 할만 하다 하면 일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벌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말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만 사람들은 그래도 믿으라고 말을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믿으라고 해서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행동을 해줘야지 그것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다섯 가지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와 닷컴에서 오후 3시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와 tv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베러 프로폴리 리얼스킹 대표 마이크 윤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